Department of the night 안녕하세요 빔주얼 빈이에요 빈이예요 오늘 우리 깜찍이 이연이랑 나눔 먹으러 왔어요 이연아 나와봐 와.. 이은아 길도 개꿍 개꿀 난 지금 댕댕댕댕댕디 만난 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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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이거 아십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어야지. 와비요 좋습니다 치즈 피자 은근 아메리카노 그래 창빈이는 창빈이는 가누라 가누라 파스타 먹을 거야 그리고 오렌지 축소 먹을 거야 오잔또 못생겨 뭐하니? 뭐하니? 고기 가져왔으면 어떻게 뜯어봐 미애니가 좋아하는 피자 먹어야지 미애니 형 침대로 와 싫어 형 침대로 와 싫어 저기게 여기 오라고 나 똑같이 나 똑같이 아 근데 지금 똑같이 밖에 없는게 제일 많이 가겠어 제일 많이 형 바꿔 먹자 나는 이 밤에 치즈 안 먹을래 치즈 까루 보내라 먹고싶단 말이야 먹고싶지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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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뽀뽀 알아서 고파해줘? 고파해줘? 아니야 형 내가 인트로 연습 많이 했어 그래? 응 불러봐 꿀벌들도 개꿀개꿀 난 지루에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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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들도 개꿀개꿀 난 지루에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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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무대 때 제스처 이렇잖아요 진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어 알아서 제스처로? 좋을 것 같아요 형 갑자기 형 그 얘기잖아 응 비니비니 창빈이 형만 딱 떠오르는 얘기 있잖아 응 뭔지 알아? 응 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빈이 너 너 너 너 너 액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그러지 응 더해줘? 솔직히 충격받았어 깊이 반성하고 너무 잘 따라해줘 깊이 반성하고 아 이게 나 잘 따라하는 것보다 아 아 아니 너무 못 따라했잖아 재미없었어 형 미안 나도 재미없었나? 창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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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즙 좀 먹을 거야 창빈이 여기 오라고 창빈이는 아 아 아 너무 잘 따라했고 아 내 모든 걸 다 표현한 것 같아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안하는 차렷 이건 다 차렷 가자 이행아 갑자기 우리 우리 이행이 맛있게 먹었죠? 왜 여기서 싸우리들 말아? 어 그어가 이거 이렇게 시 흐흐흐 아니 아 얌 확인 아 앤 앤